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특허청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1 직무발명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5개 기업에게 시상하고, 우수 사례는 국내외 기업 5개 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직무발명 최우수상은 LED 장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이, 우수상에는 PDP 패널 전자검사장비 전문 벤처기업인 마이크로인스펙션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원 특허청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에서 150여 명의 국내외 관련 인사가 참석했습니다.